지금 현재 팩토리에서 김김랩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A.K. 대푸라고 합니다. 김김이라고 하고요. 김은정이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아이스크림을 주제로 계속 작업하면서 공부도 같이 보고 에어맥스 30주년을 기념하는 언니몬즈와 콜라보로 저희 집으로 그냥 귀여운 걸 하자라는 생각에 했던 첫 번째 작업이 아이스크림 WBC 중개권을 떠오면서 홍보 일러스트레이션을 했었는데 올해 주제는 스페이스라는 주제로 새로운 작업을 준비하고요. 김김랩 부스에 와서 들러서 많이 봐주시고 아트 소위컬서에 볼거리가 굉장히 많으니까 전시하는 차례잖아요. 아트 소위컬서에 오신 것을 관련되고 싶습니다. 요새가 제일 예쁘죠. 제가. 감사합니다.